안녕하세요. 저는 남가주 목사회 회장하던 김영대 목사입니다. 2016년을 맞으면서 온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가정으로 2016년에는 거듭나기를 바랍니다. 우리 조국을 떠나 미국에 이멘의 짐을 들고 올 때에 참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라며 가정이 살면 이웃이 살고 이웃이 살면 온 사회가 살기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더 나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집니다.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이웃들에게 신뢰를 나누며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를 이루는데 다같이 협력하고 수고하여 이 남가주 한인사회, 전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신과 사랑 속에서 복된 나날을 더욱 함께해가는 201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